자, 전체적인 AP Physics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은 서멀 특강입니다. 서멀 특강 같은 경우에는 3-week course고요.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거냐면은 컨셉 러닝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겁니다. 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는지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Visualization이랑 Understanding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도록 할게요. 전체적인 course에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되겠지만 더욱더 Earlier Units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가을학기가 있습니다. 가을학기 같은 경우에는 12주 course로 진행이 되고 주말마다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우리의 focus는 Success in GPA가 될 겁니다. Equation Application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GPA 성적을 받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될 거고 2분의 3 정도의 course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네요. 그 다음은 이제 겨울 특강이 있어요.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2-week course가 되고 더욱더 컨셉 러닝, 그 다음 또 Exam Preparation까지 우리가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5점을 맞을 수 있는 준비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네요. 자, Summer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arlier Units에 Depth를 두었지만 Winter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inal Units, 뒤에 있는 유닛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 탐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가을학기 이제 문제풀이 특강이 있는데요. 이것도 한 1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말마다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우리의 집중, 우리의 focus는 Problem Solving and Success in AP Exam. 그래서 모든 유닛을 각 주마다 리뷰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 과거에 있었던 시험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AP 시험에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간략하게 우리 유닛별로 어떻게 우리의 시즌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Physics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Physics 2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이죠?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의 Mechanic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E&M은 이렇게 진행을 해서 1년치 특강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